이거는 각설에 걸맞는 노래가 아닙니다. 그리고 지가 노래 한 번 부르고 그래도 그지 보고 웃어주시는 게 엄청 기분이 흐르탄데 왜냐면 그지 새끼 불러놓고 어떤 사람은 저 새끼가 잘하냐고 못하냐고 대한민국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우리 마주사 카포필드가 대한민국에서 망해서 저 새끼를 놀면서 야 그 단어를 유망하겠다며 야 잘한다 멋있다 막 속여 놓고 속이는 말이야 눈속이 잘한다 이러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와서 마술을 멋있게 하잖아 그러면 저 새끼를 어떻게 속여 나 저거 다 쳐다보냐고 그래서 그 카포필드가 대한민국에서 망해 버렸어 그리고 대한민국 애매께도 불러도 안 온다고 억망도를 줘도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지가 광대란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그리고 우리 또 찬미술 우리 또 어 에이 가수입니다 무명생활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노래 옛날 흘러간 노래 어머니 왜 날 나셨나 내가 나도 이 편안해 우리 애비가 올라타고 났지 이런 노래를 취입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소생이 광대란 노래 한 곡까지 어머니 그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차례 아가씨 닥치고 경례 해냄기 하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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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뭇대가 없어요 박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손님의 마음을 더 내기시켜 우리 박수님의 마음을 부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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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주일에 난장하오 지지자 지지간대 희생하오 이 일주일에 걸고 가보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